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도내에서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1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원주에서는 모두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춘천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는 7명, 속초와 횡성에서는 각각 1명씩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어제는 강릉 6명, 홍천 4명, 양양 3명, 원주와 고성, 정선에서 각각 2명, 태백에서 1명 등 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